킁킁킁킁 오오호호호호 아 으야 어잉 보설하나 더? 먹을 수가 없다 오 제발, 오케이 어 끝났어 저는 솔직히 마지막에 점프하면서 히든 블럭 있지 않을까... 의심했는데 그냥 넘어가졌네 그전에 조금씩 히든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있을만도 했는데 이렇게 앉혀진건지 없던건지 한 번 더? 와우 아니 오토스크롤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데 맵이 아닌데 연달아서 어후... 요시야! 불가능하냐? 불가능하냐? 빨리빨리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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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좋고요 야 올라가다 막겠는데 이거? 진심인가? 하하하하 어후... 어후... 노후... 좋고 근데 나 어디로 가야되고 어! 멍멍아! 길이 어디야? 흐으음... 으읍 흐으음... 여기 뭐죠? 어엇노! 어엇노! 왜 거기 히든이 있는가? 진심... 아아아아아아 하아... 역시나 역시나 지지갑? 아우 노우 잠깐만요 왜 게임이 안 끝나 역시 역시나 좋았다 잘 모르는 거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문이 있구만 어어 잠깐만요 리셋 문인가? 지금! 잠깐만요. 와. 어. 어. 이번엔 다행히 불 돌아간 타임이 좋았구요. 오호호호호호 와우. 사실상 이 스프링은 의미가 없나? 아. 진짜 갈걸 그랬나? 어휴. 바로바로 갈 수가 없네. 이거. 휴. 휴. 아. 폭탄. 아우. 노. 일로와. 굴러. 굿샷. 체크포인. 와우. 감사. 버선 유지. 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. 아. 외미없. 구요. 위험했다. 휴. 그 타이밍. 오케이. 아. 너무 멀다. 이렇게 하면. 아. 아. 아우. 이런. 안 돼요. 안 돼요. 내려가면 안 돼요. 그렇지. 뭔데? 왓? 혹시 뭐야. Para. 아니. mates Safe. 뭔데? 이렇게 올라가도 되잖아 뭐야 이거 아 폭탄을 가지고 가서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겸강님 후원 2500개 감사합니다 혼술하다 심심해서 들어왔어요 상불미션 해주세요 일목순남기고 클리어 오케이 겸강님 일단 2500개 감사합니다 운 나빴쓰는 주니아 살았다 이거 일단 2500원 너무 감사합니다만 한목숨 남기고 클리어를 해달라구요?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애 감사합니다 제가 억지로 죽을 수는 없잖아 마침 나온 맵들이 하다가 좀 어려워가지고 막 진짜 막 간신히 깰 정도면 혹시 몰라도 아직은 너무 목숨이 많아서 와우 오우우우우우! 이런 수준이면 안 나올 수 있긴하지 어 강제로 안주워도 되긴 하는데 에헤이 진심 장난아닌 잠깐만 근데 은근히 어렵다 여기 아앗 어우 얘 내려갈 타이밍이었는데 안내려가네 그래 너 내려가야지 왜 안내려갔어 아까 내가좀 빨란 아앗 아앗 용아에 빠지는 소리 뭐 어쩌자는거 너무 늦게 던졌어 근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ㅎㅎㅎㅎㅎ untold 또 을 그리고 그럼 을 을 을 을 을 을 을 ㄹ 뭐지? 쉘 던짐 되나? 어어 흐흐흐흐흐 예이 어려운 카이준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안전한 카이준 그런거 같아요. 쉘 던짐은 아닌거 같다 오우 오우 80초 스피드론 아.. 으아아아 으으으아 아 너무 딱딱 안 맞는 듯 아 우리 아래 아래 예에에에이 해냐라 해냐라 오케 오오오 GG가긴에 아직 아니네? 뭐야? 뭐가 나왔나요? 설마? 설마 98 때려잡아야되나요? 시간없는데요? 아 잠깐만 오지마! 시간없어 친구야 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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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... 오케이 쥬쥬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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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